비밀으로 멋진 명품쇼를 보여줄 대한민국 행사의 영원 여러분 무대를 보게 되는 사랑의 수밖에 없는 그녀입니다 지원희 수밖에 없는 그녀를 보여줄게 남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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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대를 보게 되는 그녀를 맞추면 되수록 지원이 지원이 난 몰랐어 너에게 말어들기 전까지 남자답게 화끈하게 내 손을 잡아서 난 몰랐어 너에게 말어들기 전까지 남자답게 화끈하게 내 손을 잡아서 너의 무한을 하길 수 있게 남자답게 남자답게 내 손을 잡아서 내 손을 잡아서 내 손을 잡아서 내 손을 잡아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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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게 두 사람을 잡아서 차가워, 차가워! 예쁘다! 너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남자답게! 아끌하게! 안아줘! 난 그의 더 예쁘로 너를 살 수 있게 돼 남자답게! 남자답게! 선static— 지원이 예쁘다! следующ Corey 아이고 우리 방금을 하다 한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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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짱지하다 생초가 이놈이 오셨구나 오와 너무 강사롭니다 거기 뒤에 있다 안녕하세요 후 여기 아무리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 와 나 가슴부터 붓겠다 진짜 와 아 저 생초 처음이에요 어떻게 저 왔었어요? 나 왔었다고? 진짜로? 근데 그땐 왜 이러분이 이래 안나는데 내가 처음 보는 가격이야 아아아아아 우리 생초에 내로리님하고는 저희에게 인정받는지는 몰랐어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 만나뵈고 싶었고 오늘을 위해서 지훈이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께 에너지지원 지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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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지원이, 지원이 지원에 오니까 어때요? 진짜 좋아요 진짜 오늘도 기뻐는 거 모를게요 그리고 지현이가 오늘 온 만큼 열정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원이를 많이 빈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见이한테, 우리 지현이는요 지현이 잘할게요 춤을 추면서 다 많이 불러요 춤을 우리가 이렇게 뻥뻥뻥뻥뻥뻥화하고 있다면 이 격려한 춤을 추웠을 때 완전 나이빙 대한민국이 뛰어내셨습니다 지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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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근! 이 노래는 라이브로 완벽하게 돼서 매일 수리영상 찰프까지 운동하면서 뛰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축적한 라이브에요 지원희와 함께하세요 오빠 넌 비트하면 짜지 않아 그리고 우리 조영훈 씨가 처음 포즌까지 여러분들 룰쾌하게 해 드리려고 정말 애쓰니까요 항상 나올 때보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죠? 네! 아니가 나만 혼자 하나 하는가? 아니요! 다 골라봤죠? 우리 3초 우리 3초 하면 또 하나 하나하면 또 지원희와 엔진이 같이 나누려고 왔는데 그런데 한번 뒤로도 한번 달려보내고 오는데 어떻게 하시냐 지원희가 먼저 여러분이 우리 생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헤이를 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거기 뒤에도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럼 연습 한번 봐야겠어요 오른쪽 주먹을 하늘 높이 버텨! 하늘 높이 버텨! 정말 나는 생촌을 사랑하는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늘 높이 버텨! 헤이! 하늘 높이 버텨! 헤이! 와..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요가 어떻게 해야돼? 아 미칠까? 아니 가까워 먹겠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나 지금 그거 미쳐보게 되나요? 네! 네~! 나 오늘... 미쳐도 되나요? 네~! 자 그럼 너 같이 미쳐도 되나? 아니, 너한테 나한테 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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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사랑인 넌 정말 원하니 처음 듣게 보기는 넌 이제 알겠니 자기에서 사랑을 하라고 사랑을 하면서 저리를 해줘 I love you 낭만의 사랑 어떤 낭만의 행복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지 말아 차라리 네가 좋아 멋진 그대 자기 다 좋아 자기의 사랑인 넌 정말 원하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사랑인 넌 이제 알겠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Evet 2 1 2 2 1 2 2 2 3 찾아봤지 않아 우리의 모습이 생겨진 않아서 나를 싫은 맨날 싫은대로 사라져야 했어 흔진만을 놓칠 것 같긴 이가 때문에 우락하는 길이 넌 전문의 사랑 내가 너네도 반옆해지만 넌 내 남자 그 배로 멀어진 너를 멀어진 베이플라이 소년이 만난 저 사랑 G1이! G1이! 나한테 끊어왔어 함께 춤을 추고 춤을 추고 G1이! G1이! 그의 영광들 한 번만 더 없이 무만한 두 두 두 흘리면서 넌 벌써 용서했다고 넌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연구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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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앵콜 앵콜 trainers 와우... 너무 망가졌어 왜그래 떨어졌구나 떨어졌구나 멋있다 멋있다